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제 저녁 아내와 함께 안소니 홉킨스가 나오는 The Father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시점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치매를 앓게 되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뒤섞이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니, 치매 앓는 부모를 보살피는 자녀들도 힘들겠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환자 자신도 참으로 괴롭겠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영 가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양들의 침묵에서 나왔던 안소니 홉킨스의 연기는 이 영화에서 아주 역대 최고입니다. 꼭 이 영화 보시길 바라요. 이 영화를 본 김에 오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바로 치매라는 결과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질병, 그래서 종국에는 가족 모두 떠나보내게 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음속 지우개가 바로 치매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이제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까지 나와 정복을 가시권에 두고 있겠습니다. 치매는 아직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정도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때 덮친 격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가 66만 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75만 명으로, 2024년에는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뇌의 노화를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만 못해서, 이러다 치매라도 걸리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되시죠? 에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깜빡깜빡 까먹는 건망증과 치매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뇌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망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걱정 안으셔도 돼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건강한 뇌와 치매가 걸려 쪼그라든 뇌의 비교 사진입니다. 건강한 뇌는 올해 막 걷어들인 호두 같다면, 치매가 걸려 쪼그라든 뇌는 몇 년 동안 말린 쪼그라든 호두 같습니다. 딱 그 짝이에요. 건망증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라면, 치매는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저장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났다. 그러면 건망증 걸린 사람은, 아이고, 6시에 약속 깜빡 잊었다. 미안해. 깜빡 잊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반면, 치매가 걸린 사람은, 뭐? 약속이 있었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약속 자체가 뇌에 입력이 안 된 겁니다. 치매가 어떤 것인지,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뇌의 노화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치매의 방, 뇌의 노화를 막는 최고의 방법!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고강도 운동을 하라! 뇌의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막는 데는 다른 것보다 운동이 탑 중에 탑, 원탑입니다. 실망하셨어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서,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 제일 특별한 방법입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다른 장기는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뇌와 관련해서는 마치 뇌만을 위한 활동, 뇌만을 위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독소가 좋은 뇌, 글쓰기, 카드놀이, 수차 맞추기, 하다못해 화투,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뇌 자극 활동은 운동 다음에 보조 역할로 하는 것들입니다. 뇌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다른 장기에 좋은 운동은 뇌에도 좋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아무리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을 것을 추천합니다. 더욱 좋은 것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숨이 목에 차오르도록 하는 고강도 운동을 20분 정도 하거나,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30분 정도 하면, 그렇지 않은 성인의 견주와 치매 위험이 반 정도로 감소한다 그래요. 운동을 하면 근육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뇌 성장 호르몬으로 불리는 뇌신경 생장인자인 BDNF를 증가시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이름입니다. 그냥 BDNF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신경 생장인자인 BDNF가 감소해서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운동을 하면 BDNF가 주는 것을 막는 것을 더 넘어서 그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의 노화를 막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슬슬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죠. 근력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 근육을 더 키워 몸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보다 몸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뇌도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열쇠인 BDNF에 주목하고 있고 그것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를 예방하고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운동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운동은 뇌신경 생장인자인 BDNF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그 수를 증가시킵니다. 젊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우리의 뇌를. 그리고 두말하면 잔소리. 술, 담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포금은 인지장애 확률을 2.6배 높이고 흡연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에 견져서 1.59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운동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뇌 건강에도 예외 없이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 낚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제가 낚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한 것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치매가 걱정되세요? 그럼 지금 바로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 숨이 차오르게 걸으면 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